전교주 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의회가 입범 예고한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전교주 대전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장판 검사 지원이 핵심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키가 커야 바람직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저성장 학생을 위한 특수한 의료행위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해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5억 7천만 원, 초등 전교생 대상으로는 37억 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며 교육예산 낭비도 우려했습니다.